그래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범인을 잡아보자. 그럼 벗어. 뭘? 범인이라고 광고할까? 야 너 뭘 봐? 훔쳐본 거 아니야. 보인 거지. 솔직히 뭐 좋지는 않네. 씻고 와. 어? 다 갈아입었으면 씻고 오라고. 아, 어 그래. 넷붓가 핸드폰을 범인이 왜? 아, 어? 아, 어 그래. 아, 어. 아, 어. 아, 어. 다 씻고 왔어? 어 이제 40분 채 안 남았어 우선 전교생들의 연락처가 필요하겠지 그럼 컴퓨터실? 내가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 아니 어떤 자식들이 그 수업 중에 있게 복도를 뛰어다녀? 아이고 다쳤는데 어떡하지? 잠깐만 야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? 공부하면 돼 비밀번호 걸렸는데? 컴퓨터실 담당 선생님이 미친 게 아니야? 잠깐만 ROTC29라고 입력해봐 그럼 감사합니다.